안녕하세요 라파분입니다. 오늘은 폼롤러를 이용한 엉덩이 근육 마사지입니다. 마사지 방법은 이완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할 수 있고 스트레칭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할 수 있는데요. 오늘은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한 상태에서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폼롤러 위에 앉아서 그냥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완된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이구요. 지금 자세처럼 한쪽으로 기울여서 팔을 지지하고 지지한 쪽 팔에 있는 다리를 반대편 다리에 꼬아서 같은 쪽 엉덩이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폼롤러를 롤링하면 되는데요. 이때는 엉덩이 근육이 스트레칭된 상태에서 마사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딥한 머슬 그리고 세세하게 컨트롤하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 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. 지금까지 라파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